성경 1년 1독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15장에서 17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10명의 정탄군의 죽음으로도 깨닫지 못한 자들 250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둘째, 250명의 반역사건은 모세 120년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셋째, 모세의 중부기도로 살아남은 그들이 광야 40년 제사장 나라 교육 이슈를 오해합니다. 넷째, 금송아지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3천여 명, 250명의 반란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1만 5천여 명입니다. 다섯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눈높이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민숙이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재나 번재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재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재로 드릴 것이며 번재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재물이 어린 양이면 전재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오. 순냥이면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재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오. 번재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재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재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재를 삼을 지니라. 수송아지나 순냥이나 어린 순냥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말이 수마다 유아같이 행화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윤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윤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귀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재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재로 타장마당에 거재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의 여호와께 거재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리고 귀례대로 소재와 전재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재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일련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색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유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 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근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민숙이 16장. 레유의 중손 고하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로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세의 아들 오니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시미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부를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 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레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해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온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르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놓아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위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오운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느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를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 기록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류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류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이미로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라하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쏘더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였거니와. 그들의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들였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재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라하살이 불탄자들이 들였던 롯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재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양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의 회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메.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재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만 사천 칠백 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며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민숙이 1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열두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중국의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며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열두리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 적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사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의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오늘 우리는 민수기 15장에서 1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인 광야생활 40년에 대해 레위지파의 고라와 루벤지파의 다단 아비람 오니 앞장서서 열두지파의 이름있는 지휘관 250명으로 지도부를 구상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세우신 제사장나라 조직을 근본적으로 오해하며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왕정을 만들기 위함이라며 모세 왕정 타파라는 어이없는 혁명의 명분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그들에게 분노의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지금 제사장나라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시면 그들 모두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께 제사장나라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시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위급하고 심각한 시점에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진면목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모세를 향해 내종모세 내종모세 하셨는지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집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그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